어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아 뭐야 돼지꿀꿀이 저금통이야 아 뭐야 어 저기 이거 아 아하하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스폰지밥이 쳐들어온다 스폰지밥이 쳐들어온대요 녀석 이거 나쁜 녀석 우린 지금 스태프 스폰지밥을 스폰지밥을 없애러 가야되는건데 어 스폰지밥이다 으아 마을에 스폰지밥이 얼굴없는 스폰지밥이 쳐들어온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블럭을 던져가지고 스폰지밥을 없애고 있는데요 친구야 우리 무기를 사야해 피스톨 이거 아니야 200원 있으면은 AK를 살 수 있고 250원 있으면은 전기톱이요 500원 있으면 스트라이커를 살 수 있대요 와 로켓런처도 있고 우와 스트라이커가 뭐죠 스트라이커는 왜 구경을 안시켜주시죠 어 그래서 요쪽으로 왔더니 밖에 진짜 스폰지밥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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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손바닥으로도 흔들 수 있네 안녕 안녕 스폰지밥 안녕 저거 잡으려면 나가야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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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좀비가 돼버렸다 아 스폰지밥 좀비가 돼버렸어요 강철주먹 강철주먹 들어간다 아 나도 피그 좀비가 되었다 노랑 피그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스폰지밥을 없야되었다가 노랑 피그 좀비가 되어버렸다니깐요 어!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 우리 친구들을 같이 젊음시키겠다 으앗 피야돼 피야하 좌우로 왔다갑다야. 거기서라 좀비좀비 스폰지밥 좀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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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아파요 친구야 아파 우리 아 çocuk 살짝 닿기만 했는데 그냥 좀비가 더버리네 흐흐흐 크게 좀비가 내버렸네 여기서 조심히 스폰지마블 없애야지 10원씩 주거든요 가자 간다 날아간다 블록을 날려가지고 스폰지마블 맞추면 돼요 그렇지 아프지 녀석들아 아프지 스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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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지가 돌에 맞으니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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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이 안 올라갔는데 조금 대기 조금 올라갔네 200원 보기 또 엄청 힘들잖아 이거 아닌가 와 저게 엄청 많다 대박많아요 완전 와 진짜 대군이다 스폰지 대군이다 스폰지 대군이에요 여러분 스폰지 대군이다 다면은 다면 괴물이 되어버릴거야 얘네도 전부 저 친구도 스폰지 되어버렸다 아 전부다 전부다 괴물이 되어버렸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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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다 다 팔굴을 깨고 쫓아 놓은거야 놈들 아 이 놈들 놈들 우리는 친구친구 뭐야 변신을 해도 총을 쏠 수가 있네 우어어어 첫 녀석도 전념 시켜 우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좀비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무엇이 스폰지밥을 이렇게 좀비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내무반치 스폰지밥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보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친구야 일로와봐 머리 바꿔 이렇게 머리 바꿔 머리 바꿔 아아아아 머리 바꿔 내 머리 바꿔 올라가 친구야 내 머리 바꿔 올라가 친구야 내 머리 바꿔 올라가니까 친구야 일로와봐 친구야 아하 이거 소통이 안됩니다 당연하죠 마이크가 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아 들어왔다 입구가 좁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좋았어요 여기서 좀 자야겠어요 피그야 피그야 노란 몸통에 노란 팔이 되버렸는데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다 갈래요 쵸비 쵸비 친구야 그래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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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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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쟤네 어떻게 올라왔어? 어? 쟤네 뭐지? 야 니들 어떻게 올라왔어? 야 어떻게 올라갔지?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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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어떻게 올라왔어? 뭐야 새로운 좀비 친구가 추가됐다 새로운 좀비 친구가 추가됐다 스폰지 좀비 새로운 좀비 친구가 추가됐다 친구야 나오는데 어떻게 올라왔지 아 누가 때리고 있는데 착각인가 누군가가 날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얘 여기서 태어나 어떻게 올라왔지 어 됐다 들어왔다 대박 대박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아 뭐야 이게 아까 거긴데 저기서 무기점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 하하하 아 여기 거기였잖아 무기점에서 오면 되는 거 아이 예이 예이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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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신난다 너무 신나요 제가 뛰는게 아니라 지진이에요 건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뻥이구요 점프를 뛰고 있던게 맞습니다 시다다 점프 시다다 시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폰지 스폰지마벨 침공 계속되는 스폰지마벨 침공 이 친구는 혓바닥을 내밀고 아주 즐거운 얼굴로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우리들은 스폰지라 공격을 하는구만 하지만 나는 여러가지 무기가 있다는 거 하하 하하 좀비 하하 쓰러졌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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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비 스폰지마벨 습격 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는데요 대포 있으면은 순식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돈을 모으면요 더 좋고 강력한 무기를 살 수 있어서 우리 스폰지마벨 스폰지마벨 더 한 번에 많이 눕새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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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짱